고속도로에서 차량의 속도를 스스로 조절해주는 스마트 크루즈 기능을 사용하다 오작동으로 큰 사고를 당했다는 제보가 전해졌습니다. 최근 유튜브 한문철TV에 고속도로에서 스마트 크루즈 작동시키고 달리다가 일어난 일 이라는 제목으로 올라온 영상인데요. 블랙박스 차량 한 대가 스마트 크루즈 주행을 켜둔 상태로 주행 중입니다. 자연스럽게 터널 안으로 진입했다가 빠져나오는 모습이죠. 그런데 차량이 왼쪽으로 급격히 쏠리고 있습니다. 놀란 차주가 급히 핸들을 바로잡아 보지만 크루즈 기능이 작동하는 반발력에 의해 방향이 제대로 잡히지 않는 모습이죠. 이미 차체는 무화지경으로 흔들려 통제가 되지 않고 좌측의 가드레일을 한 번 충돌하고 2호 반대쪽 가드레일까지 들이받고 나서야 가까스로 멈추는데요. 이 사고로 차주는 핸들을 통제하려는 과정에서 몸 곳곳에 마찰 화상과 찰과상을 입었다고 합니다. 또한 스마트 크루즈의 오작동으로 인해 발생한 사고라고 주장하고 있다는데요. 그러나 이를 본 전문가는 운전자가 아무것도 받지 않았다고 주장해도 증거가 없어서 운전자의 과실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봤습니다. 사고 영상을 접한 네티즌들은 크루즈 기능은 운전 보조장치지 자동운전이 아니다라며 기능 사용 시 각별히 주의할 것을 당부했는데요.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은 엑셀에 밟지 않아도 지정된 속도로 차를 주행할 수 있는 기능이죠. 하지만 돌발 상황이 발생할 경우 대처 능력이 일반적으로 주행할 때보다 크게 떨어지는데요. 이에 스마트 크루즈 주행을 하더라도 운전자는 항시 브레이크 페달에 발을 올리고 혹시나 발생할 긴급 상황을 대처할 준비를 해야 합니다.